오늘은 항암치료 특효제로 쓰이는 하늘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타리는 덩굴성 식물로 옆에 있는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위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강하고 하늘수박이나 하늘다래라 부르기도 합니다. 양명은 천화분과 과루 천선지로이고 남부지방의 시골 들력과 상기식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고구마와 같은 알뿌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열매는 둥글고 수박이나 참외처럼 생겼고 노랗게 익으면서 종자는 다갈색입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갑고 쓴 편이며 작용 부위는 폐와 대장 위에 들어가고 잎과 열매꽃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하늘타리 과루구는 당뇨병으로 열이 심하게 나고 명치와 가슴 부위가 그득한 것을 낫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담과 뭉친 덩어리를 없애는 최고의 약재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늘타리 뿌리와 열매를 사용하면 흉비로 인한 가슴 통증을 낮게 하고 뭉친 혈관 질환을 잘 풀어내게 됩니다. 이는 최근 임상시험에서도 밝혔듯이 격렬한 가슴 통증과 숨쉬기 매우 어려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과루실은 여러 치료사례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너무 탁월해서 며칠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치료사례로는 수십년간 양약을 복용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수시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올라 일상생활을 하기 무지 어려웠지만 과루실을 사용하고부터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 증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늦골 부위가 아주 심하게 굳어있고 살짝 눌러도 통증이 심하면서 식도염까지 진단을 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과루실이 들어간 처방전으로 이런 증상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몸이 이전보다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효과가 더디다는 속설과는 전혀 달리 그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항암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늘타리 추출물을 폐암과 후두암, 대장암, 복수암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한 실험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였고 면역결피 바이러스 등의 증식을 저하시킴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타리 전초 추출물을 복수암 환자에게 투여해도 암세포를 살해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뿌리는 상피세포암종과 간암세포를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암세포 괴사율이 무려 90%가 넘었으며 특히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에 대해서는 가장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타리는 암세포 세포 사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암치료에 매우 유용한 치료제가 되고 합성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와도 협력효과가 뚜렷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자비의 자연자원으로 그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시사하였고 그 밖의 뿌리의 분만 유발효과는 147명을 관찰한 결과 성공률이 무려 93.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타리는 여름에는 꽃, 가을에는 열매를 채취해서 물에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려 약으로 씁니다. 뿌리는 사철수시로 캐내어 겉껍질을 벗긴 후에 썰어서 건조시켜 쓰시면 되고 12g을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달이시면 됩니다. 열매는 5-7g을 사용하면 되고 하루 100ml씩 2-3회씩 음용하시면 각종 병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꽃과 잎은 차로 이용할 수 있고 또는 가루약이나 환제로 만들어서 꾸준히 복용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타리는 특별한 독성물질은 없지만 성질이 차고 쓴 편이어서 평소 몸이 차거나 수족능증이 심한 사람은 설사와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타리 종자는 사상의학에서 소양인의 약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궁수축으로 인한 임산부는 복용을 그만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